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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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아아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당 인형맨 이에요 와흐 자 자 아 이게 뭐예요 반응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아오니저택 콘텐츠는 좀 새롭게 오늘 좀 바꾸어 봤는데요 왜냐하면 요즘에 약간 너무 술래잡기 형식인 것 같아서 제가 또 아이디어를 내서 오늘은 좀비 담염 아오니 저택 자 오늘 좀비 아오니저택을 할 멤버들 소개하면서 오늘 콘텐츠 시작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다섯 살 귀염둥이 깜찍이 그리고 섹시 아 섹시원도 좀 그렇고 네 어디서 인기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쥐닛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쥐닛댐입니다 쥐닛댐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죠 목소리가 아 오늘 저희 멤버들이 다 기분이 좋아 보이니까 텐션을 낮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봉둥이 반갑습니다 저 남자 갖고 싶어요 아 봉수님 네 봉수님 숨소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 섹시하니까요 아 네 반갑습니다 봉수님 A S S A S 팬티가 섹시한 남자 그 이름 김범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고님 반갑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수고님 오늘 좀비입니다 좀비 오늘 좀비 아온이 저택이란 말이죠? 네 좀비 소리 한번 내주세요 네 에스테마이 액션 잘한다 그 자첸데? 좀비 장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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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안녕하세요 담미언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큐리 섹시 담미옵니다 아 네 담미언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좀비 오늘 누가 할거냐면 숙주 좀비인데요 숙주 좀비 한번 소개시켜볼까요? 숙주 좀비씨 나와주세요 숙주 좀비씨 안계시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자 오늘 숙주 좀비 역할을 맡아주실 태태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 좀비 아오오니 저택 게임 룰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네 네 자 아오오니 저택은 원래 그 아오오니 괴물한테 잡히면은 감옥으로 갔어요 하지만 네 이번에 좀비 아오오니 저택은 숙주 좀비한테 만약 죽을시 여러분들도 좀비로 변합니다 일단은 일반 사람이 상자 안에서 백신을 구해서 일반 좀비한테 백신을 뿌리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비밀번호 4개를 찾고 숙주 좀비를 피해서 탈출하면 되는 게임이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좀비 아오오니 저택 시작해보죠 고고 출발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에에에에에에 아 왜그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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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좀비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럴수가 이럴수가 여기에 좀비가 나온다는 소식이 있다니 몸이 덜덜덜덜덜덜덜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여러분들 조용히해 자 여러분들 좀비에 대해 물리면 좀비가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근데 도대체 숙주 좀비가 어디있다는거지 아니 여기 산소가 있잖아 산소 폭쩍해 죄송합니다 여기 좀비가 나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좀비가 낼 지가 어디있는거야 이 문어로 한번 파웁시다 산소 남의 문어로 그렇게 다닙니다 남의 문어로 그렇게 파버린다리 어 뭐야 아니 으악 좀비야아아아아아아아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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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백신이네요? 좋습니다. 예예예. 무슨 일이죠? 어디서? 어디서? 방금 좀비 봤죠? 좀비 봤죠? 좀비 맞아 진짜 못겨냈는데 감염되면 안되니까 나 백신 하나 찾았거든? 내가 좀비되면 나한테 찾아오라고 알았어 어 아 역시 숨기기 귀찮아서 한 번에 몰아넣었다 누구냐 아 아 자 좋았어 음 좋았어 자 오늘 좀비를 피해서 과연 아오니저택을 나갈 수가 있을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니아니 단묘씨 단묘씨 왜요왜요 깜짝이야 아까 그 좀비 보셨어요 보통 봤어요 봤어요 완전 뚝뚝히 봤어요 네 보통 면상이 아니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면상이요? 네 맞아요 너무 무서워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좀 아니 어 주인이데씨 주인한테씨 주인한테씨 예 rik 난 준비되기 싫다고! 잡아봐라 잡아봐라 잡아봐라! 냥오린 냥오르지! 빨리 도망가! 멍식이들아! 오오오오!!! 바나나나와!!! 와! 호호호! 와 진짜 무섭게 느꼈잖아 오늘 흠흠흠 살름 살름 요실검 요실검 살감 백금 조실금 살금 살금 위험했네 110 몇 개 있어요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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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면 충분하지 자 여기 빨리 비밀번호를 찾고 여기 나갑시다 저런 더러운 좀비가 될 순 없어요 자 아니 애들이 벌써 좀비가 됐어 왜 아 이거 비밀번호를 어디다 숨겼지? 내가 약식 아 이거 나 없어 나 지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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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ㄷㄷ ㄷㄷㄷcin ㄷㄷㄷㅣ ㄷㄷㄷㄷㅅㄷㄷㄷㄷㄷㄱ~~ 살란 냄새엑 아.... 아 아.. 멍청이야 나 좀비가 됐구나 멍청하니까 좀비가 되지 어디다 놨을까? 자, 좋습니다 여기에 빨리 빠져나갑시다 지금 우리 멤버들이 다 좀비가 된 것 같아 실망 포션 맛있다 생존자 한 명 또 그들이 온다 여기냐 한 사망국기가 좋아 아… 아... 뭐야, 이 털 떨어진 녀석 거의 우리를 지켜야 알겠나? 어어어어어어어어 백신 백신 오케이 백신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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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있잖아 살아있는 놈야 비밀번호가 안친다고! 아악! 자 여기서 빨리 빨리 나가자 아니 나 비밀번호 한 개도 못 찾았어 아아 왜요? 대장종비 지능이 낮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것 같아 내가 봐도 개멍청한 것 같습니다 아니 백신이 좀 남아있으니까 확실히 빨리 비밀번호 찾읍시다 비밀번호가 뭐였지 오늘? 오늘 안보이네 딱 봐도 티 나는거 흠흠 임재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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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full 임재넹 아아아아! 쫒아왔나 얘들아 쫒아와 얘들아 쫒아와 야 뒤에 준비 있어? 야야야야야야 이거 왜 난장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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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숨어있지? 아 비밀번호 왜 야 왜 야 깜짝이야! 담배님!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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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밀번호 없어! 왜왜왜왜그래 비밀번호 찾았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THE LEED suffix ... ... ... ... ... ... ... ... 자녀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왜 그리고 야 겨드랑이에 왜 손이 있어! 겨드랑이에 왜 손이 있냐고! 살려주세요 이걸로 저희 살려 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야! 어어어... 다리가... 다리가... 아! 뿌려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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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줄께! 뿌려줄께! 백신 백신 백신! 오... 오 뭐지요?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여러분들 좀비한테 물리면 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이럴수가 정말 무서운 일이야 너무 무섭구만 와 너무 무서워 통왔다! 비밀번호가 진짜 없잖아 오케이 도진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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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빌보노 있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미쳐가지고 아 비켜 좀비야 좀비야 좀비가 없습니다 좀비가 없습니다 어우 잉암에 이념해 도와줘 이 Seal 백신이 없어 어 안 알았어 알았어 알았 알았어 자 IL 오늘 도망가면 가네! 도망만 가네! 오늘 도망! 오늘 도망만 가네! 내가 안 본 데가 있나? 지하 1층? 뭐 이런 데 있나? 지하 1층인가? 지하 2층? 어우 봉수님 봉수님 봉수님! 밑에 제가 좀비였던 시절에 그 하나를 봤어요! 지하 하나라도 부족해 지금! 아직 사악한 기울이 나오는 그가 있었어요! 어디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데요? 사악한 기울이 나오는 마법서 같은 경우에 있었어요! 아니!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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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달린 책! 눈 달린 책! 너는!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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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감상 감상 감상! 달달달달달달달달! 으뜸! 왔어!x4 와아아아아악! 으뜸! 바보네 이거 맞아 바보네! 아유!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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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 제발 제발 아이 진짜 잘 먹구나 아니 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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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가 다 끝 사방에 깔렸네 비밀번 하나 찾았으니까 일단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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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미호를 백신으로 풀어줍시다 담미호를 풀어줍시다 담미호를 여기 담미호를 빨리 비밀번을 찾고 여기 나가야 됩니다 알았어요 나 하나도 못찾았어요 나 하나도 못찾았어 이거 너무 어렵게 숨긴 거 아니야? 와 이거 나 진짜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오늘 열어봐 하하 비위번호를 비밀번호를 야 여기 있다 어 어 어 어 아 아 정신 잘 왔습니다 근데 아 근데 몸이 많았잖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아 아이 빨리 아 빨리 변해 빨리 아이 패치 줬잖아 아 아 비밀번호가 이거 오늘 잘 숨긴 거 아니야? 나 안찾은분도가 있을꺼야 잘찾아보자고 뭐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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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너 본적 없어? 저 이런거 찾았습니다 아 이런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다니까 문 열어! 아니? 어? 비밀번호 찾았어? 어 찾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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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수있다 나갈수있다 아니? 빨리쳐 빨리쳐 이 녀석 좀비자나 왜여기있어 아니 몸은 좀비지만 나 머리만 큰 사람이라고 근데 몸이 어.. 어 straggg 뭐야 어 sprechen 아니 형님 아니 형님 여기 제.. 여기 제가 두명이 됐는데 형님 제가 진짜 이 수가 있습니다 형님 아니 형님 제가 확실히 이 수가 입니다 형님 아닙니다 제가 확실한 이 수가입니다 형님 아니 제가 확실한 이수관입니다 형님 아닙니다 제가 확실한 이수관입니다 형님 아니 이 자식이 어디서 듣다만한 것을 아니 이 자식이 듣다만한 것을 듣다만한 녀석이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질을 입말라 어머니 대답한 녀석이 이딴 이딴 술을 하고 있어 아 형님 제가 진짜 이수관입니다 형님 책좀 봐 책좀 봐 하나 이겁니다 형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빨리 줘 앞에 있잖아 지금 어 형님 아 형님 진정하십시오 형님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형님 화내지 마십시오 형님 아니 지금 우리가 나갈 수가 없다고 앞에 좀비가 있잖아 멍청이들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에이 멍청이들 완전 멍청이구나 어 좀비가 지는게 딸리구만 rals 아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으어어 으어어어어어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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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te 學적 엔더 진주가 짱이 구만 이거 골로로로로로 캣 내가 요기 근처를 안 찾아봤어 내가 요기 근처를 이니 washing 우유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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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네 어? 뭐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아 빨리 비밀번호 하나 찾아 빨리 비밀번호 나와 어 예 알겠습니다 형님 어 형님이 아닌데? 어 예 알겠어요 형 비밀번호가 진짜 안 나온 아 이거 거참 아 여러분들 두개 있으니까 찍어볼까요 여러분들? 그게 답인거 같은데 그치? 그게 그게 답인거 같지? 찍어봐야겠다 그냥 어 차 왔다 어 차 왔다고? 야 주민등록 어디야? 오 사 왔다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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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ok x2 다 찾았다 다 찾았다 다 찾았다 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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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실대 일로 뛰어 일로 위로 위로 Health 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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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 빨리 와 빨리 와 야 일라일라일라일라일라일라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여기 여기 저희들 여기 여기가 어디야? 야 이쪽 방이라고 아오마이갓 야 지하로 와 지하로 거미절 걸렸네? 하하핳아아 야아 다 같이 지하로 가서 왠 와이엇 왔다왔따 어? 어디? 너 좀비야? 어네? 어네? 아 이거 내가 멍청했네 어네? 아 진짜 나 죽는다 얘들아 아 내가 다 잡겠다 너도 잡을래 쥐들끼리 싸워해 아 뭐야 아 진짜 아까 쥐들때가 찾았었는데 비비보단 아 못나가게 된 건데 아 백신이 없는데 백신은 어떡하지 이따 여기서 여러분들 나갑시다 야 쥐들끼리 준비해 빨리 비번 있어 비번 아 진짜 일단 여기 나갑시다 안 되겠네요 아 백신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아 백신 하나가 없네 백신 하나가 지금 이때가 지금 좀비가 돼가지고 비번을 못 봤네 비번을 백신? 백신 하나만 있으면 돼 저저게 다 있으니까 백신을 천천히 찾읍시다 뭐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어? 어? 소리가 들렸는데? 어? 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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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거를 놓치냐? 죄송합니다 폐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끊기니까 나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많이 든 게 도망을 너무 많이 가가지고 개 튕기네 아 백신이 없어 백신 하나만 있습니다 백신 백신 팔아요 백신 팔아요 야야 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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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 너 사람이 너 사람 야 백신 하나만 있습니다 빨리 줘봐 백신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저 폭죽 세 개 폭죽 다섯 개요 아 폭죽 다섯 개요 이걸로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어 어 어 구운 계란 일곱 개 구운 계란 일곱 개 어 닭낫다 닭났다 닭낫다 Böyle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입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청등오리네 청등오리 야 얘와 놀아야지 지운이 때 가야 되겠다 이제 지운이 때 지금 우리 때 좀비 어딨지 마 아 아 Rus천로 와ジョե 야 출국 대준비 어딨어 출국 대준비 출국 대준비 출국 대준비 어디 인예 출국 대준비 출국 대준비 출국 대준비 출국 대준비 wait 퇴근 오케이 가자 가자 비호를 찾았다 가자 가자 쇼스 비호를 찾았으니까 빨리 도망가면 되겠구만 457 457 457 457 457 나 2명 물려야 걸어줄게 가자 빨리 으어어어어어어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얘들아 여깄어 여기 있어 얘들아 안돼 안돼 와 오늘 개 튕기네 진짜 오늘 편집 진짜 힘들겠다 으아ุ아 아흐아 진짜 개 힘들겠다 오늘 편집 어허허허 457 457 땡 자 457 땡 좋았어 장시간 너도 비켜 이씨 너도 뭐해! 이놈 빨리 올라가게나 해 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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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미크 너무.. 뭐야? 당신도 미껴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4,5,5,7,7 4,5,7,7,4,5,7,4,5,7,7 으이,그 참,그 참 아니 애들이 다 좀비야 지금? 야 인정 드디어 얻었다 일로와 대왕 좀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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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 아!? 진짜 이씨 다음 없니 아까 좀비로 변한 애들이 꽤 많았는데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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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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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들 왔다 좀비들 왔다 이리 와 이리 와 피카츄 다 와 다 와 너도 죽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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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야 좀비들 다 와 어 다 와 다 와 다 와 좀비들 다 와 다 와 넌 뭐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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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 에이 으 으 으 으 어 싫어요 아 나이 다 좀비들이구만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최후의 마검으로 좀비들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는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